수조가 터져서 수리 좀 했습니다 와 이거 허선생님 직접 수리 하시는거에요? 와 뭐 허선생님 맥가이버 아니세? 아 뭐 이정도 가지고 맥가이버라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다 하는거에요 아 지금 허선생님 뭐 하시는거에요? 아 이게 지금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수전 좀 하려고 해봤어요 아니 그 지금 안경을 본드로 붙이겠다는거에요 지금 예 야거 선생님 저기 강남사시는 역자리 하신 분이 안경풀어졌다고 그거를 본드로 붙이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너무 구리신거 아니에요? 구리다니요 이 안경이 지금 이거 얼마짜리인줄 알아요? 얼마짜리인거에요? 이 안경이 샤넬이야 샤넬 샤넬이 얼마나 비싼데 아니 이게 샤넬 맞아요? 너무 싼보이는데 샤넬이 아니고 싸네 아니야 싸네 아니 싸네라니 샤넬 맞다니까 이 명품은 고장났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다 수선을 해서 쓰는거지 아 무슨 물으면서 가만히나 있어요 예? 아니 그렇긴 한데 아 이게 수선을 해도 이게 초강력분도 이거 이런걸로 붙이니까 이거 좀 다요 멀쩡하잖아요 네? 멀쩡하죠? 네? 미쳤습니다 아 그게 왜 톱뿌러지지 아 그 강의자님 그 저기 다이소가서 그 순간접착제 환불 좀 해봐요 아니 무슨 순간접착제가 접착이 안되 어? 불량품 아닌가 그거 가서 환불 좀 해봐 2천원만 받으면 아 아 진짜 허선선이 럭쇼에 잘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진짜 아이고 남대문 시장은 왜 온거에요 강남에도 뭐 강남에는 뭐 안경이 없나 아 이거 주세요 이 남대문 하면 또 뭐에요 이 안경이 하면 또 아 남대문이잖아요 강남에서 뭐 다 강남만 가나 그게 아니에요 강남에는 강남에 랜드마크가 있고 남대문에는 남대문에 랜드마크가 있지 남대문 하면 남대문 안경 에?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온거지 뭐 내가 이거 뭐 싼거 뭐 이렇게 하려고 온건가 그건 알지 아 그럼 이 순대 좀 그만 먹어 이거 다 질리지도 않아요 아 먹고 쓰면 관둬 아 죽음으로 아니 허선선님 그 안경이 무슨 샤넬이 3만원이에요 아니 이거 샤넬 맞아요 아는 사람이야 그럼 샤넬할게요 엄마 친구야 아빠 무리 하루하리 이후에 아 раж